아, 귀여워. 그러니까. 아... 너무 오래 머문 것일까 여긴 정말 머물 것일까 너무 오래 머문 것일까 여긴 정말 머물 것일까 여기서 보고 느낀 그 모든 게 내게 최선이었을까 너무 늦었다고 하겠지 무책임한 늦바람이라 하지만 너무 많은 남은 날이 아찔해오는 걸 조금 더 작겠어 내 삶의 한가운데인 것 같아 깨달은 게 많아 뒤로 빠지기엔 좀 더 꿈꾸겠어 생각보다 훨씬 느낄 게 많아 바람 맨 앞에서 숨지 말아야 해 겪는 게 희득이래 어차피 다가올 날 멍하니 만나긴 싫어 역시나 어차피 작가가 왜 울어 작가가 왜 울고 나 조금 더 멋있어질래? 윤종신의 라디오스타 오늘 진행을 도와주실 세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제로는 개그를 짜렀습니다 웃은 놈 저도 노래 끝나고 그래서 항상 차수옥기를 선수 한번 써보시죠 진짜 잘못했어 나스로는 만들어놨다니까 나스로는 이러면 돼 내가 너 추천했어 여기 지금 이렇게 살고싶어 왜 날 좋아하죠? 언제부터 얼마나 어떻게 좋아했나 그분은 천재시다 이분은 라디오스타가 모든 것을 쓸 수 있다 극찬을 할 수 있어 우리 여러분이 3개월 열심히 해서 유종의 미를 거듭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또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의 미를 거듭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말 안겠어 내 이야기는 나 혼자 간직할게 각자의 길인걸 다 다른 나그네인걸 만나면 도다겨줘 구나 우연한 그늘에서 내 길을 우기지 말고 우우 הוא 감사합니다. 잘 다녀오겠습니다.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너무 좋다. 가사 예술이다.